자세히 들어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뚜껑 날아간 임교주가 니 먹다 하는 소리였네, 어? 개자식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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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? 취소, 취소. 왜, 왜, 왜. 어? 어, 이 새끼야. 야, 내가 너 지옥 간다고 했지? 응. 야, 뭐야. 하, 하만 더 와. 하, 뭐야. 아유, 모르게 많아, 이씨. 후. 그래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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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, 입장. 하, 진짜 빨리 논다, 어? 선수 입장? 그건 또 무슨 영화냐? 이놈들 다 지옥으로 가는 영화. 어, 나 너무 멋있어. 하, 씨. 아악! 아악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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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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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회사님! 뭔 일이야? 치집자가 있습니다. 치집자가... 지금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있는 것들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아. 정신차 진짜 조용히다. 봐주셔서 진짜 기운이 되십니다. 정신차 진짜 조용히다.